오늘의 운세 2019년 6월 22일 드디어 주말입니다 토요일 운세 진행하겠습니다 현재 보시는 운세는 기회년, 경호월, 경인일에 해당됩니다 청간에 똑같은 경금이 두 개가 겹쳤었죠 기회년, 경호월, 경인일에 대해서 일단 읽기 전에 제가 역시 주역점을 쳐서 비교 작업을 했고요 이 주역점을 쳤더니 뇌산소과라고 하는 괴가 나왔습니다 어제하고 괴는 동일합니다만 오늘의 동안 효는 다릅니다 네 번째 구사효가 동했고요 괴는 똑같지만 눈앞에 어떠한 일이 부딪혔을 때 그 일에 대해서만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고요 큰 것을 쫓기는 좀 힘듭니다 환경적으로 시야가 좁아질 수가 있고 본인의 신념과 달리 어떤 외부적인 유혹이 많을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평일이 아닌 토요일이라는 걸 감안하고 청관에는 비경과 정인이 떴고요 그래서 내 주변인, 내 가족들에 대한 일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계약이라든가 어떤 일적인 부분에서 성사 여부가 아마 이슈가 될 것 같은데요 좀 더 자세한 것은 이제 일관별로 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일단 좋은 운보다는 좀 불안불안한 운들이 많이 보여요 자 네 시비운성적으로 저는 항상 운세를 그날 일진을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갑목부터 이제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갑목 분들입니다 갑목은 가족분들의 어떠한 사기가 떨어지고 의욕이 떨어지고 생각이 많아질 수 있는 하루가 되고요 그리고 을목분들입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2세 소식을 들을 수 있습니다 또 결혼하신 분들은 본인이 아닌 자식들의 일에 대해서 좋은 일이 들릴 수 있고요 그리고 자식이 아니라면 본인이 하는 일에서 아주 좋은 흐름이 들어옵니다 주말에 일하시는 일반 분들 평일에 쉬고 주말에 일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승진 통보를 받으시거나 승진운이 들어오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 이제 병화분들과 정화분들이죠 화일관 보겠습니다 병화 먼저 합니다 병화일관들은 금전적으로 돈이 나가는 날입니다 뭔가 즐거운 식사를 하신다거나 장거리를 가시게 된다거나 금전적으로 지출이 좀 많아질 것 같고요 그리고 정화분들이 어떤 흐름이냐면 금전적으로 굉장히 좋아요 누군가 선물을 주신다거나 선물을 받거나 기프티콘을 받거나 아니면 뭔가 식사 대접을 받는다거나 어떤 재물적인 게 들어오는 흐름이 보입니다 좋은 날이네요 그리고 토일관들 보겠습니다 무토와 기토입니다 무토분들 먼저입니다 먼저 사업이나 회사일 때문에 무토분들은 가족들과의 휴입을 반납한다거나 자기 자신의 어떤 소중한 시간들을 희생을 하는 흐름이 보입니다 네 그리고 기토일관 분들은요 일적으로는 잘 풀려요 본인 하시는 일이 굉장히 잘 풀리고 일도 잘 되고 그런데 생각보다는 내 말 나의 생각보다 말투 자체가 앞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위기에 봉착할 수가 있는데 일적으로는 아주 좋지만 말은 조금 생각하고 뱉어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금일관들 해볼까요 경금과 신금이 있습니다 네 경금 보겠습니다 가족분들 중에서 결혼 소식이 있다거나 혹은 새로운 사업이나 새 출발을 한다는 이야기가 들리게 됩니다 내가 아닌 내 가족들 내 주변인들 내 친구들 다 포함해서입니다 그 다음 신금분들입니다 신금분들은 가족이나 친구 사업가 내 동료 이런 주변인들에게 뭔가 좀 짠한 마음이 생길 수가 있어요 동정심이나 연민이죠 네 뭔가 주변에서 일이 안 풀린다는 좀 이야기가 많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이제 수일관들 하겠습니다 임수분들입니다 오늘 하는 계약은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제대로 된 성사가 어려울 수 있고요 설사 계약이 된다 하더라도 며칠 안으로 캔슬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이제 개수분들입니다 개수분들은 학업이나 계약의 방향이 바뀌는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오늘 하는 일이 끊어질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왜 이렇게 전체적으로 일관별로 했냐 지금 경금이 떤 날인데 경금은 여름이 시작될 때 장생지로 올라가서 에너지가 흘러가고 가을일 때 가장 좋습니다 네 오늘은 환경적으로 어떻습니까 네 좀 사그러드는 해년에 걸쳐져 있고요 그리고 뭔가 이제 배워서 으쌰으쌰 올라가야 되는 5월이고요 그리고 잠을 자야하는 인일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은 현실성이 없거나 뭔가 내가 아닌 내 주변 사람들 때문에 힘을 빼는 흐름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일관풀이는 좀 많이 짧았던 것 같네요 네 토요일 하루도 잘 보내시고요 좋아요와 구독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beh 면 혹시 여러분들이면 eternally 으 예 15